그런데 성분리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존재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본뜻에 따라 새로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만 했다 새로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 어쨌든 응축되고 있어요 상황은 이들로부터 성생활에 관한 규정이나 규정이 나왔다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생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남녀가 분화되기 이전 남녀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는 거긴 하지만 저 또한 뭐라 그래요 이분법의 극명한 표현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진짜 우리 성의 분화 남녀의 분화 모든 사항은 이들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들은 완전히 의식적으로 행동했지만 다른 인간들은 그런 영향을 자신에게서 이식된 본능이라고 느끼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마음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본능이 펄펄펄펄 끓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서 남자분들 여자 불러 그냥 본능 그냥 나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위 차원의 인간들이 그렇게 뿌리 내리면서 루시퍼의 힘으로 우리 마음에 각인된 거죠 그런 감정들이 하지만 훨씬 상위 차원의 생식과 관련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본능이 안 끄달릴 수는 없다는 건 또한 사실이고 거기만 끄달리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방금은 하지만 이 생식과 관련된 상위 차원의 이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애는 인간에게 직접 전달되어 심어진 사상이었다 이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강력한 것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생명력이라 그래요 그거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괴롭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거니까 그것 갖고 장사하는 코로나 시대 이제는 뭐 하루에 몇백 명이 죽고 육심만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 전에 마녀사냥했던 우리 마음을 꼭 살피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처음에는 모든 성의 표시가 극히 고결했다 이런 표현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이 방면에서 음란한 성격을 띈 것은 모두 후대에 유리하는데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물질력을 안고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순리예요 순리 이것 또한 왜 이미 물질력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누가 너가 후대에 이르러 사람이 좀 더 자립적으로 되면서 본래의 순수한 충동을 타락시켰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결했던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결했던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 예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성역을 채우는 일이 없었다 이제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치예요 이치 자기 자신을 위해 성역을 채우는 일이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물질력이 크득한 상태에서의 성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성역을 채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나 나를 위해 성역을 채우는 일이 없었던 게 뭐지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위해서 성역을 채우지 않는 게 뭐지 도대체 이때는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 희생적 봉사라고 하죠 희생적 봉사 희생적 봉사예요 생식은 거룩한 일이래요 인간이 세계를 위해 다해야 하는 직분이래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제물로 받쳐진 사제들이 이 방면의 지도자와 조종자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물로 받쳐져 희생적 봉사였다 거룩한 일이다 인간 세계를 위해서 막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직분이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끄달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극복이 되고 연습이 되신 분들은 쿨하게 툭툭툭툭 넘어가는 것이고 배우시는 분들도 잘 보란 말이에요 잘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데 그러면 나 연애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사랑해가지고 섹스를 하여 우리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도 이거에 가깝죠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 분명히 깨진 것도 있어요 깨진 것도 있어요 남자 미친 동물들이 여자분들을 만약에 강간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동물 같지도 않은 되먹지도 않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값은 어쨌든 우리 자신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죠 대부분은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치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남녀가 결합하면 왜 꼭 아이를 갖고 싶어 할까 요새는 근데 이 마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없죠 물질력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커다란 이치적 본성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주섭리가 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섭리가 깨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갖고 싶은데도 못 갖게 하는 지금 이 현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애 하나 키우기 힘드니까 물질력이 어떻게 왔는지 보세요 예전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극히 고결했던 거예요 그냥 종의 생명력의 고귀한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정해진 날에 아주 훌륭한 행사 같은 거였다는 거죠 행사 같은 것 그냥 심심풀이 땅콩 섹스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가슴을 드러낸 여자가 무릎을 붙이면서 이쁘지 이러고 있는 사진들을 계속 뿌려댔을까요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이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일본하면 야동 여러분 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무시하지 마라 치밀해요 치밀해 치밀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은 어떡해요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트럼프 바지까랭이를 잡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뒷짐지고 걷는 양반이에요 지금 이것도 많이 깨져서 그렇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양반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고결했던 여러분의 성에 관한 거 이 성에 관한 이치가 있다는 거죠 이치가 이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물질력에 비록 끄달리더라도 이 사랑과 섹스 이 성에 관한 이 생식과 관련된 이치라고 하는 건 분명히 고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결했다 생명 그 자체의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고차적으로 더 인식할수록요 이게 어떻게 고결한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결한 건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을 하는데 초인적 존재들 예를 들어서 중간적 존재들 밑에 존재들이 이렇게 분류해요 참된 의미의 초인적 존재들은 외부 세계를 통해서는 어떤 쾌감과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이치에 가까우니까 그러하니까 이들은 정신적인 힘들의 개시에 완전 몰두했다 이치에 몰두했다 빛의 감각적인 존재에 흘러들듯이 지혜가 이들에게 흘러들었다 이치가 그냥 흩뿌려지고 있다 눈치채고 있다 이들은 그런 지혜에 맞게 행동하는 데만 의지를 보였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흐르는 대로만 움직였고 그런 행위에 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있었다 순수한 충동으로 타락되지 않고 고결했던 이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을 이어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치 가장 큰 즐거움이 있었다 지혜와 의지 활동이 이들의 본질을 이루었다 지혜와 의지 활동 지혜와 의지 초성기에 나오는데 의지령이 있고 지혜령이 있어요 제가 아카시 기록을 전혀 몰랐을 때도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의지와 지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정말 이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본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본이 뭔지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신무영 나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 아까 전에는 초인이었죠 이제 반초인적 존재들이 나오네요 반초인적인 존재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었고 딱 반이죠 절반 아까는 이치가 그냥 흩뿌려져서 그걸 알았는데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배워서 알게 되고 그 덕분에 이들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단순한 사항들이 외부 사물의 모사와 표현 표상으로 변형되었을 때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중간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운명과 숙명 같은 거죠 어쩔 수 없죠 천재인이 있듯이 이 일이 벌어진 시기는 이전에 사람의 생식력이었던 것 중 일부가 내면으로 향하면서 뇌를 지닌 존재로 발달했을 때였다 전체적인 장기 중에서도 중요한 것 심장, 뇌, 생식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 역시 외적 인상을 표상으로 변형하는 능력을 이 뇌와 함께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상위적 인간, 중간, 하위적 인간 상위적 존재는 이치에 가까웠고 중간적, 반초인적 인간들은 이 사이에서 좋게 말하면 중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알려줬죠 배우면 이치를 아니까 지금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간적 존재, 이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이 중간적 존재를 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식헌 정도 오성원을 정확히 알고 의식헌 정도를 회복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대비시켜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감각의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람은 감각 세계에서 지각한 내용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인간화 돼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 전에 사람은 일종의 본능에 의해 행동했으며 하위 본능, 상위 본능 다 외부의 환경에 그리고 사람에게 작용하는 더 높은 인격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치의 어느 면에서는 눌려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비를 맞은 상태일 수도 있고 상위 자아가 직접 전달했을 수도 있고 그 중간적인 반초인이 계속 알려졌을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은 자신의 표상에 의한 자극과 유혹을 따르기 시작했다 더 분리되고 있죠 이치에서 이와 더불어 사람의 자유의지가 세상에 나왔으며 이것이 바로 성과 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녀가 갈렸을 때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의 시작은 드러난 것이고 이것들의 배아는 이때 생겼던 게 확실하죠 왜 배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치가 안에 있어야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니까 이 시작은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고 나쁨의 감정들이 유동적인 기체 안에서 나의 감정들이 유동치는 상태 무언가 흘러가면 기분이 좋은데 무언가 막히면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그게 점점 물질화돼서 여러분 안으로 파고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는 거죠 분별하면서 감정, 감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되면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로 되죠 그러니까 좋고 슬픔이 물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려는 힘이 나오니까 자유의지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치를 보고 동무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끝에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끝에 자리까지 자유의지는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왜?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10, 10, 무, 0, 1, 2, 3, 4하고 나갈 때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해서 기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폴라리스 시대여도 여러분들이 전생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나한테 언제나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대자유의 의지는 구의 자리 설정할 때 딱 한 번 있다 그런 거예요 딱 한 번 이칭에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 떨어질 때 혹은 천부경판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천부경을 돌린다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을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계예요 여러분 이게 천계 누설이다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계 누설은 이런 게 천계 누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셔 맞이하는 신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도 왜냐하면 너 신 어떻게 태어났는데 물어보면 얘네도 대답 못하거든 캬오뚱? 나? 어디서 왔냐고? 좀비 나는 그대로 있었지? 땡 너 다시 가 신을 여러분 발 아래에 둬야 돼요 지금 앞으로 3만 년은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100년에 여러분이 부처와 예수가 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그냥 신만 되세요 그냥 신만 되면 돼 그럼 끝이야 여러분 옆에 부처 예수가 A부처 B부처 C부처 해가지고 6억 부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 자격증 따려고 또 공부하겠지 아 저 부처는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이러면서 저 예수는 왜 이렇게 행동이 강해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간극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냥 더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굳이 무주 세상을 열어놓은 건지 네가 말하는 거 공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외에도 동물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동물 설명하죠 이 동물들은 그들 나름으로 사람과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 진화 발달로 봤을 때는 여기 주인공적인 인간이 있었지만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었던 개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도 사람이에요 얘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발달 단계 그러니까 몸뚱에만 사람 했다고 해서 얘가 개돼지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초인이 보면 어떻게 해요 쟤네 어떻게 해야 되지? 쟤네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초인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주변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개돼지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 모습이었고 앞으로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서원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각 리팽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파충류쯤이랄까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장사하면 뭐가 나와요? 랩틸리언이 얼굴을 베끼면 파충류가 나온대 여러분 제가 웃는 거는요 그게 사실인 건 아니건 간에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여러분 그런 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란 거예요 그런 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랩틸리언이 파충류면 제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혓바닥에 낼름낼름나와가지고 나 간지럽힐 거야 뭐 할 거야 파충류면 어떻고 여러분 식물이 인간이면 어때요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도 끌어들여서 얘는 빛의 세력이니까 우리 편이라며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수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빛의 세력이야 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루시퍼의 힘이 진동을 해요 진동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뭐해요? 옛날에 배웠던 분들 자체가요 이 자유에 대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같은 거 그들이 설정해놓은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쁜 거 알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알죠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선생님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당연한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인간 동물 이랬을 때는 사람은 여전히 조용히 쉬운 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아직 단단한 물질 형태로는 넘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야 딱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그냥 이런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새처럼 날아다니는 동물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런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간의 방향은 아직까지 단단한 물질 상태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이거는 이치예요 이거는 이치다 결과물이 지금 나로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생긴 거예요 이때 더 몰랑몰랑하고 조용히 쉬운 몸을 하지 않은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에서 멀어져 간 거죠 멀어져 간 거예요 극명하게는 돌멩이가 된 거고 식물이 된 거고 개구리가 된 거고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런 이치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 안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발부터 다르다 사람이 진화를 멈췄기 때문에 개구리가 됐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아빠 엄마가 원숭이라고 해요 그럼 그냥 진화를 믿으신 분들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세상 안에서 종의 변화는 일으켜요 손가락을 자꾸 쓰면 손가락이 길어질 수 있고 모니터를 자꾸 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이런 거는 그냥 진화 맞아요 그런 게 진화야 아메바가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생이 아메바예요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이제 진화론 양심 있는 과학자분들이 이제 나오세요 커밍아웃 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지금 돈 번이라고 거짓말했던 거 나중에 이 유치한 사실이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이 지금 마녀사냥 해놓고 지금 마음 확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마음 책임감이 제가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때 도태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냥 나 아니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으신 분들 이때 도태된 동물이 그냥 끈질기게 남아서 사람 형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얘기 다시 가져가서 지금 순수과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들 자체가 정보를 한정되게 해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양심이 이런 면에서는 양심이 허락하는 한 지금 여러분 커밍아웃 해도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서 커밍아웃해서 물질력을 잠깐만 여러분 활용하세요 그럼 노벨상 탄다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물리만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물리화학상을 타는 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가 물리 노벨상을 타는 시대예요 수학자가 화학상을 타는 시대고 다 중첩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물로서 남아있지 말고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밝히세요 밝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뻥이다 내가 공부한 바로 지나오르는 다 뻥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 역사는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역사 제가 강의 때 종종 말씀드리죠 이거 역사 다 뒤집어질 수 있다 과학 결과 다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역사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학 심지어 양자물리 거시세계 상대성 원리까지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다 죄다 이것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 둘씩 정보를 뿌려줄 텐데 여기서 놀아놨던 지금 존경받아 맞다 막 이러고 있는 막 TV 나와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맞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 교수님들 나중에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이제 엄청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들이 엄청 빨리빨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보값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관순 가짜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순신 가짜라면 어떡할 거야 잔다르크 소설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동무 여러분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도요 이게 사실이라고 다시 나와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치만 캐내면 돼 이치만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천둥 소리 맞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치를 캐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예요 앞으로 21세기를 지나가는 동무 여러분들은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력을 가지고 에테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구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일단은 일단은 그 시선을 갖고 있어야지 전지구적 인류의회를 갖고 있죠 공산당이 싫어요 민주주의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다 어머니 마음으로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다 이런 동물들로 빠지면 안 되죠 분명히 진화 단계로 보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었는데 그 몸을 이루는 물질이 너무 일찍 종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더 물질화됐기 때문에 동물 같은 사람 진짜로 동물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 뒤로 그 가운데 몇몇 종은 사라졌고 실제로 계속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반복되고 인간에서 지나가 멀어졌다가 그대로 계속 멀어져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종에 진화를 해서 실제로 인어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죠 공룡이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거인이 있었다면서요 3미터짜리 이거 이런 거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고찰을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인족이 있으면 알았단 말이에요 계속 출토될 건데 이제 숨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3미터짜리 사람이 이제 계속 출토될 건데 고대 문명 지금 뭐 한 12000년이라고 딱 설정해놨는데 이전에 문명이 막 드러나고 있어 해저에 탐험해 보니까 막 도시가 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화론 막 말한 사람들 옛날이 있었네요 아 밝혀지니까 이제 뭐 인정할 수 없죠 그 뻔뻔스러운 마음 그런 사람들이 기도권을 잡을 거예요 기도권을 잡아요 이 세상은 그럴 건데 동무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만 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0년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몇몇 종은 계속 사라질 것이고 또한 몇몇 종은 나름대로 오늘날의 형태로 발달했겠죠 그냥 진짜로 우주 물리 세상에서 진화론을 봤을 때 진짜 악어 같은 거구나 진짜 오래된 생명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오래 버텨온 거죠 버텨온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진화론을 믿으신 분들은 지금 침팬치를 데려다 놓고 1만 년을 기다려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돼요 10만 년을 기다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억겁을 다시 태어나 얘가 사람이 되는지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우주 세상에서 태극이 처음 나왔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벌써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분자 구조를 완성하면서 진화할 때 여기서 도퇴되는 것들이 차라리 동식물 광물까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다 놓고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시기에 외부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더 조밀해졌고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정신기관을 보호하는 외피로 바뀌는 단계에 도달했다 점점 딱딱해지죠 느낌상은 그래도 진짜로 인간의 형상을 하는 것은 거의 아틀란티스기로 넘어올 때라는 거에 시기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다른 우주는 또 다르죠 그러나 사람을 형성하는 모든 몸체가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계속 지금 도퇴되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퇴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머무르거나 도퇴되거나 진화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다른 행성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게 뭐예요 실은 도퇴된 신들이에요 여러분 대천사니 무슨 천사니 십이천사니 무슨 물병자리의 천사니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제가 무슨 나라에서 무슨 신들이 내려갖고 십이 세상을 만들었고 무슨 십이 국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찰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에서 여러분이 단군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환웅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환인을 넘지 못하면 뭐 양질의 마고성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번해야죠 마고성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고할머거니가 되어야죠 마고할머니가 돼서 여러분들이 천지인 하고 딸들을 탄생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신신거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런 신신거리시는 분들은 그별로 가라 그러나 사람을 형성하는 모든 몸체가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소수 몸체만이 짐벌을 이루었다 결과값을 알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그렇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 이 몸체들은 정신으로부터 활력을 얻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차원이에요 이치 지금 우리는 보통 정신하면 다 깨졌잖아요 다른 몸체들은 활력을 얻지 못했다 도태되는 것 도태되는 부류들 만일 정신이 다른 몸체들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면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 사람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을 보면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쏙 기어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태될 게 뻔해요 왜 지금 결과값 나를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태된 게 누구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시인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 진짜로 원시인 우리 산속에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원시인 만일 정신이 다른 몸체들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면 내부 기관들의 발달이 불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퇴화하죠 진화에 머무르거나 같은 상태로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존재들은 우선 정신이 빠져 있는 방식으로 발달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편이에요 방편 기다리는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불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머무르는 부류 그냥 쭉 하고 도태된 부류 그리고 기다리는 부류 세 번째 유형 자기 안에서 약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간적인 부류 딱 얘기하는 거죠 중간적인 부류 이치적인 부류 지금은 중간적인 부류 아까 전에 초인 반초인 했듯이 이들은 다른 유형 두 사이에 있었다 여기 이들은 정신적인 활동은 여전히 둔했다 상태는 그렇죠 더 높은 정신적 힘들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 이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려면 오직 일부 사람만이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더욱 고차적인 존재를 이루는 길밖에 없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나 발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제가 자꾸 도태된다 도태된다 개, 돼지가 된다 개구리가 된다 물고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설명했지만 이체적으로 마음을 보자면 일부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시켜 더욱 고차적인 존재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 부류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존재한 거예요 지금 그런 뉘앙스죠 정신을 전혀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맨 먼저 희생되어야 했다 도태됐어요 지금 정신,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있는 거죠 희생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생식을 목적으로 이들과 섞이는 바람에 더 훌륭히 발전한 사람들까지 이들 단계로 끌어내려졌을 것이다 하위 본성에만 끄달리는 사람들 도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개돼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들에서 격리되었다 이렇게 격리된 거죠 지금 인간들은 이로써 이들은 점점 더 많이 동물의 단계로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 계속 사람과 나란히 사람을 닮은 동문들이 형성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람이 진화하지 못하고 밀려났거나 떨어졌거나 그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침팬치 오랑우탄 원숭이 사람을 닮은 동물들 심지어 원시인들 원시족들까지도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길에서 스스로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자기 형제들 중 일부를 뒤에 남겨둔 것이다 이거 마음을 제가 자꾸 보시라고 한 게 희생이라잖아요 희생 이 느낌은 뭐예요 표현은 원숭이 개돼지 제가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형제였다는 거예요 형제였다 제가 설명할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간 껍데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개돼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건 뭡니까 다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나다 그러니까 동무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 깨워 흔들려고 이 이전에 이런 희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개 돼지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을 밀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형제의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의 왜 일단 지구 중력으로 모여있는 생명들이니까 슈타이너가 왜 형제를 말할까 이런 고찰이 있으니까 마음 아프지만 또는 그들 입장에서는 희생되고 나도 희생적인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아픔 뒤에 남겨두는 그 마음 이 과정은 결코 완결되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형제 애를 가지고 자꾸 도퇴되려는 인간들을 자꾸 원숭이로 가려는 인간들을 고동 침팬치로 가려는 인간들을 제발 눈치채라고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강의하는 거예요 눈치채라 여러분들은 신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물질에 빠져있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렇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이다 지금 연습하러 나왔다 눈치채라 고통 어서 극복해라 결코 완결되지 않았어요 현대진흥형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예나 하는 것은 훨씬 이전의 시대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신체적인 발달은 이 방향으로 일정한 경계를 넘어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일종의 정지 상태로 진입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지구의 생명 상태는 바뀌어 계속적인 끌어내리기가 동물과 유사한 생물이 아니라 더는 생존할 수 없는 생물을 발성시키가 되었다 지금 얘기한 거에 연장선상이죠 어쨌든 계속 도태되거나 밀려나거나 희생되거나 선택되지 못했거나 라는 부류들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끌어내리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왜 끌어내리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해서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렸다는 것은 능동적이잖아요 누가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끌어내렸기 때문이에요 뭐로? 개돼지로 동물로 언제도? 현재도 내가 개돼지인 이유는 내가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개돼지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리고 있다?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다 동물로 심지어 어떻게 더 생존할 수 없는 생물로서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것은 멸종하거나 다양한 고동동물이 되어 살아남았다 고동, 침팬치, 오랑우탄, 원숭이 실제로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다 어쨌든 여기서 진화적인 면에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희생시켰다 도태됐다 동물이 됐다 멸종했다 고동, 침팬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지만 이것 또한 다 나다라는 시선을 동무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 우주에 있는 생명이여 평안하라 지장보살의 최소한의 서원 그리고 더 물리적으로 들어와서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의 일단 전 지구적 인류의 제가 그래서 바운더리를 그렇게 그렇게 구분시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들은 전 지구적 인류의 시작이에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까지 포함하여 이치가 되자 다만 이 동물들은 분리되었을 당시의 형태를 간직하지 못하고 높은 단계로부터 낮은 단계로 태보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앞선 단계에서부터 뒤로 그래서 원숭이들은 예시대 인간이 퇴하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찰이 맞는데 때마침 슈타이너도 아카쇽 레코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맞구나 이게 맞구나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증명 이렇듯 인간은 오늘날보다 옛날에 더 불완전했고 따라서 장래는 오늘날보다 더 완전해질 것이다 이거는 이치가 빠지면 반대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순리와 도리와 섬리와 진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써요 아틀란티스, 레모리아,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까지 가더라도 그 상태를 이치로 본다면 그것은 진화해서 덜 진화한 상태라고 굳이 볼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이치가 되면요 이 몸 깐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찰이 올라가면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극히 물질적이긴 하죠 하지만 또한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여행을 게임을 한판 게임하라고 출발시켰잖아요 그러면 아이템들을 득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영혼, 백신 면으로 다 여러분들이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 완전해질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하자는 거예요 순수히 이치적으로 봤을 때 옛날이라 그래서 진화가 덜 된 상태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명하게 진화된 상태예요 그게 물질을 막 다루고 여러분 그런데 네 몸뚱이가 뭐라고 하지만 한판 게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진짜 더 완전해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미래 미래적인 거로만 쭉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날 안 와요 더 완전해지겠지 완전해지겠지 절대 안 와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완벽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 내가 완벽하구나 라고 하는 용기 이 마음이 여러분 배움을 폭발시켜요 그냥 배움을 계속 쌓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하지만 사람의 범위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람의 존재 안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되었을 때는 이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자연 그대로 사는 많은 원주민에게서 예전에는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인간 형태의 몰락한 후에임을 알아보아야 한다 계속 설명했던 것이죠 최고 진화 쪽으로 못 가고 계속 도태됐거나 희생됐거나 선택하여 희생된 것 우리가 밀어냈던 것들이 다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 상골짜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후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말 원시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자리에 있는 본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다를 수 있다 이들은 동물의 단계는 아니고 야성의 단계까지만 떨어진 존재들이다 상태 설명만 하자면 맞는 거죠 동물로 완전 떨어지진 않았지만 인간 형상을 하고 거의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보면 되죠 인간의 정신은 불멸한다 정신 상의 차원이에요 상의 차원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무심은 그냥 여러분들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은 불멸한다 이 정신이 언제 몸속으로 들어왔는지는 이미 제시되었다 영이 혼을 만나고 애틀의 힘으로 잡고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한판 게임 이미 시작되었죠 그 과정이 영혼 백신 순으로 오고 있죠 위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 영혼 정신 이치들이 다른 영역들에 속해 있었다 몸이 일정한 발달 단계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은 몸과 결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혼으로서 혼을 만나고 혼으로서 백의 힘을 이용하여 애틀의 힘을 이용하여 물질화 되는 지금의 내 몸뚱이를 만드는 것 그것을 눈치채면 나는 물질의 몸뚱이를 안고 있지만 나는 곧 신 신은 곧 누구? 이쪽의 나 그리고 무 무, 아가 되는 거죠 이런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으며 영원한 정신의 본질도 인식할 수 있다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간의 굴레를 일단 올라타기만 해도 시공을 뛰어넘는 것이고 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공부를 해나갈수록 영원 불멸이 뭔지 자명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딱 체험하고 값만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움만 얻기 때문에 좀비가 되는 거죠 평화로움 그리고 또 하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치로만 딱 알고 실제로 내 위치가 우주섭립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선 찾는 거예요 부처 예수 찾는 거야 남 얘기거든요 본인 얘기가 되면 그런 얘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카싱 레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의 분화가 되기 전시대를 보고 있죠 더 이치스러운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혼 백신 하는 순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지 마시고 그렇다고 보통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분명히 처음 우리가 육생했을 때는 눈치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만나가는 과정도 배움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더 가르쳐야 될 것은 영혼 백신이다 여러분들은 원래 불면한 영혼을 안고 혼을 만나고 에테르를 찾아서 나로서 다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환에 잇히고 영원한 정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이 포인트가 천기누설이에요 여러분 천기누설을 제발 이상한 데다 쓰지 마시고 일단은 최소한 시간에 시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은 천기누설이죠 우주섬리 안에서는 우주섬리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분멸하는 존재임을 아시고 지금 나 또한 아카식 기록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 어느 길을 공부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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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